내일 장 미리보기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계획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이번 주에 등락이 거듭하면서 변동성이 심했는데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이 많죠? 네 일단 굉장히 많죠. 더욱이 이번 주 정말 공포가 극에 달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잘 버텨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 초반에는 굉장히 흔들림이 많았지만 주 중, 주 후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이슈에 굉장히 또 변동성을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국 기관계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사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온 상승전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메이저 주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강하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어떤 자금들이 이들을 샀느냐?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즉 2차전지에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좀 강한 흔들림이 나온, 조정이 나온 그러한 날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차익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매도 물량이 이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반도체 IT 쪽으로 조금은 옮겨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다가오는 주에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 방향성, 특히 2차전지가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밀리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크게 밀리면 이제는 2차전지에서 나온 자금이 반도체나 다른 섹터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시장의 공포를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차전지가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이라든지 속도가 조금은 천천히 나와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그 사이에 반도체 IT,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수급의 이동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오늘처럼 중소형 개별주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까지 정리를 해봤고 앞서서 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결국에는 다시 6만 원 회복하면서 반등세에 6만 1,300원의 거래 마감했고 SK하이닉스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오늘 6%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섹터나 업종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로봇주는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면 2차전지가 이번 주 주초에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배터리 재활용 쪽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뉴스가 사실은 다 나온 상황. 로봇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가 사실 어느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오늘은 어떤 뉴스가 좀 있었냐면 대기업들이 중소형 로봇주들의 인수,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일단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뉴스이긴 하나 이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게 없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에 일단은 로봇주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봇티즈와 로봇스타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차트를 놓고 보면 그다지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캔들의 모습을 보실 때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몸통이 커야 됩니다. 꼬리는 짧으면 짧을수록 장 마감까지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의 이 로봇티즈는 윗꼬리가 엄청 기네요. 꼬리가 너무 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LG가 로봇티즈 로봇스타라면 삼성전자는 또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도 오늘 몸통보다 꼬리가 조금은 길어진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CJ 쪽에서도 로봇주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러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최근에 CJ 쪽과 한 번 엮이면서 로봇주로 부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러셀이 가지고 있는 러셀 로봇틱스가 CJ에서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CJ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스마트 물류를 러셀 로봇틱스가 지금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러셀이 로봇주로 좀 엮이면서 오늘 한 번 움직였지만 이 종목 역시나 몸통보다 꼬리가 긴 지금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로봇주이다 보니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는 꼭 한 번 이 로봇주들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할 때 따라잡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한 번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수급이 몰리는 쪽에서 저는 트레이딩을 해야 확률이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로봇 쪽에서 이제 수급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서의 이 종목분들로는 로봇, 로봇티즈, 로봇스타, 레인보우 로봇티스, 러셀 이렇게 한 번 압축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 주 오늘도 여전히 뜨거웠지만 윗거리가 좀 길게 달린 것은 조금 아쉬운 상황 저희가 자임즈 지켜보면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확인해보죠. 일단 사실 이제는 다음 주에 공격적으로 좀 트레이딩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한다고 하면 저는 반도체 혹은 전기전자 쪽에서 지금 뽑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이제 SI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리콘 전력 반도체라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LX 세미콘을 지금 제가 뽑아왔는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업 자체가 OLED라든지 DDI 구동 칩과 관련된 본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실 예전만큼 스마트폰이 잘 팔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갑이 또 얇아지다 보니까 가전을 또 많이 못 사요. TV 같은 것도 예전에 그냥 보던 거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월드컵 시즌에 반짝도 TV의 수요가 늘었지만 그것은 정말 반짝이었을 뿐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는데 저는 이 LX 세미콘이 이미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분들 한참 좋았을 때 LX 세미콘은 지난해 내내 계속 조정을 좀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어두운 터널을 이미 주가는 선반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돈을 못 버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결국 전기전자 쪽은 앞으로 전장용이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삼성전기라든지 MNCC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SI 반도체, LX 세미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바로 이 전장산업 쪽에서 우리가 기대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장용 MCU로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은 그렇게 썩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월요일날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8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시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12만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조금은 긴 호흡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X 세미콘까지 저희가 전장 쪽에 어쨌든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주가가 출발한다거나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잘 노려보면서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으로 LX 세미콘 잘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태성 이사와 함께 오늘 마감도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시장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